안녕하세요. 보다미입니다. 저는 외출을 할 때 심지어 마트를 가더라도 화장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클렌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자극 없이 순하게, 말끔하게 클렌징이 가능한 제품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휘게 소프트릿의 그린 클렌징 밤인데요. 제가 직접 클렌징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포인트 메이크업과 노폐물, 묵은 각질까지 말끔하게 딥 클렌징이 가능한 휘게 소프트릿의 그린 클렌징 밤은 피부 친화력이 우수한 호호바시 오일 및 드럼 스틱시 오일이 메이크업과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 말끔한 세정을 도와줍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사르르 녹는 셔벗밤 표물러가 부드럽고 자극 없는 클렌징을 도와주고 피부 가득 촉촉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검증받은 저자극 제품으로 피부를 순하게 가꾸어주는데요. 민감한 피부도 다독여주는 안심 성분과 피부의 밸런스를 생각한 약산성 표물러로 휴식처럼 편안하게 세안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스파출러로 적당량을 덜어낸 뒤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피부에 닿는 순간 사르르 녹으며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충분히 녹여냅니다. 호호바시 오일과 드럼스틱시 오일의 성분이 메이크업은 물론 모공 속 피지를 녹여주고 묵은 각질을 정돈해 피부결을 부드럽게 가꿔주는데요. 평소에 클렌징을 하다보면 피부 당김이나 건조함을 느끼는 편이었는데 휘게 소프트릿의 그린 클렌징 밤에 있는 고주파 추출 방식으로 추출한 순하고 건강한 슈퍼푸드 성분으로 세안 후 피부에 풍부한 보습을 느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는데요. 물을 조금 묻혀 한 번 더 롤링하며 유화 과정을 거치고 미온수로 깨끗이 헹구어줄게요. 평소엔 아이 메이크업과 립 메이크업은 따로 세안을 하는데 휘게 소프트릿의 그린 클렌징 밤은 2차 세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세정력이 좋은 제품이라고 느껴졌어요. 세안을 하는데도 자극 없이 촉촉함이 느껴졌고 2021년 화해 클렌징 로션 크림 부문에서 1위를 한 제품이라 믿고 더 손이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얼굴에 남는 메이크업 잔여물 없이 말끔하게 세정이 되면서 피부에 촉촉한 보습까지 도움이 되는 제품 휘게 소프트릿의 그린 클렌징 밤 추천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